안녕하세요 닌자같이 입니다 최근 트위터를 통하여 닌자고에 대한 최신 소식 몇개가 알려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트위터를 통해 알려진 닌자고의 최신 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닌자고 시즌 십사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닌자들이 신비한 섬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 있는 리더 마마투스가 그들을 안내하게 되며 부적의 소호자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영웅들이 그들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들의 은시처는 무엇일까 곧 공개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번째 글부터 신비한 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추측대로 어둠의 섬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비밀을 지키고 있고 빌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닌자들을 뒤통수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시즌 십삼에서의 반젤레스 왕과도 비슷한 전략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경우에는 반젤레스 왕이 초청하는 것이라면 이번에는 닌자들이 잡아주러 간 상황이기 때문에 스토리는 시즌 십사와는 살짝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급도 있는데요 다음 시즌에서 제이가 괴롭혀지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장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팬의 경우에는 넥스트 시즌이라고 물어봤지만 답장인 경우에는 넥스트 이어즈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시즌 십사보다는 내년에 나오는 시즌 십우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도 시즌 십사의 로이드와 큰 적점이 없는 제이보다는 시즌 십오에서 주인공인 기정사시화 되어있는 니어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제이를 괴롭힌다는 게 좀 더 맞는 설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은 시즌 십사의 로이드와 번호가 있는 시즌 십사의 로이드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시즌 십사의 로이드와 번호가 있는 시즌 십사의 로이드와 번호가 있는 시즌 십사의 로이드ра